네 그럼 이제 여섯번째 파트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을 한번 좀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 거에요 그래서 이번 그 지태의 서재 컨텐츠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그 이 지태의 서재 컨텐츠로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책은 2014년에 나왔어요 2014년에 나왔고 그 제가 북보람 이라는 그 제가 내 내가 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북보람 이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 객원 mc 를 본 적이 있어 이 책의 저자 분 출연한 방송에서 그 객원 mc 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 김종원 저자가 그 썼고 2014년에 출판한 책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개 파트가 있어요 삼성의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 평생 사색하며 생각하는 독종이 되어라 약간 이건 자기 개발서에요 자기 개발서인데 그래서 책의 특징은 실제 자료하고 인터뷰를 한 자료 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깝게 하지만 그 안에 빠져들지 않은 채로 양극단에서 접점을 찾아서 분석하고 평가한 책 그래서 삼성이 업적과 성과 나이에서 그치지 않고 임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일반 직장인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우트를 제공하는 자기 개발서에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그 지금까지 한 17년 18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기업 강연을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되게 뭔가 글을요 뭔가에 뭔가 감사하는 글을 되게 많이 써 평소에 저 이분의 sns 가끔씩 보거든요 이 저자분의 sns 가끔씩 보는데 그 이분이 본 삼성 임원들의 특별한 능력들 뭐 강한 책임감 도덕성 그 반듯함과 성실함 무서운 적응력 이런게 좀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이건희 전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의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뭐 올바르게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이 중요하다 뭐 이런 덕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삼성이 그 그 진짜 그렇게 회의를 중간에 화장실도 안가고 5시간 6시간 그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 가요 진짜 그 삼성의 임원까지 직원에서 그친 사람들 모르겠는데 임원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일을 즐기는 매니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아들의 특징은요 일단은 도도한 삶을 살고요 철든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에게 능력이 어떤 필요한지 부족한지 또 끊임없이 파악하는 사람들 이라고 하더라구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 임원 출신 중에 그 황창규 현재 KT 회장인지 전 KT 회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황창규 KT 회장이 있어요 음 스탠퍼드에서 유학을 했다가 이제 삼성에 영입이 된 인물이에요 삼성이 영입된 인물인데 보통 그 박사학위까지 따고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그 최소 관리직급으로 들어가요 사원으로 안 들어가 최소 박사학위까지 따고 들어가는요 그 거의 그 경력직 영입이에요 음 영입이고 그 다음에 그 1994년 8월에 256메가바이트짜리 디램을 개발을 해냈고 그래서 그 성과로 상무 전무 거쳐서 부사장 그리고 이제 뭐냐 삼성 반도체 대표이사 겸 메모리 사업부장을 거쳐서 반도체 총괄사장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적해서 KT 회장이 됐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 박근혜 최소원 게이트에 약간 좀 껴있는 그런 논란의 인물이기도 했죠 자 넘어가고 그럼 이제 그 황창규 회장의 경우는 그 황창규 회장의 경우는 그 조선의 세종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즉위 이후 이제 세종은요 처음 26년 동안은 하루 업무 시간이 15시간이었다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15시간 업무를 봤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15시간의 업무를 보느냐 세종은요 조선 역사상 학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군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도 해야 되지 정치도 해야 되지 할 일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종 27년 때는요 이제 세종이 아무래도 그 너무 막 빡세게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많이 군데군데 막 그 눈병도 나고 막 군데군데 막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세종이 그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때 이제 훈민정음 창제를 한 다음에 반포를 준비하기까지 실험 연구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연구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 27년 때는 건강 문제도 있고 세종 27년대부터 문종이 대리청정을 해요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고 뭐 연구 시간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세종은요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진짜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황창규 회장도 그거를 진짜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그 메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뭐 다양한 분야에서요 진짜 한 번 얘기가 나오면요 그 얘기를 주제로 막 5시간 동안 투머치 토커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건희 전 회장이 그랬다는 거야 이건희 회장이 5, 6시간 회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 진짜 끊임없이 많은 걸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한 번 얘기가 나오면 쉴 시간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정말 그 시간 동안 정말 사장단이 듣고 배울 내용이 진짜 많았다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삼성을 생각한다 그 책처럼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간다 약간 뭐 이렇게 된 거야 듣기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민정신 세종에게서 효를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이었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요 나는요 개인적으로는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공경을 안 해요 뭐 그렇다구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서 그리고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들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고개 숙이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딱히 저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 자질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난 그 사람을 그 사람은 진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렇다구요 자 넘어가고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서 독종의 표본이 될 만한 인문들은 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좀 약간 짧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삼성 임원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진짜 한번 일을 할 때 뛰어난 집중력으로 몰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투리 시간 예를 들어서 10분의 시간이 나오면 그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메일 확인하고 답장 보내고 뭐 이런 거 정도 음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에 최선의 일을 한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원은요 그 새벽에 기상을 해서 음 아침 요가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여자 임원이에요 아침에 요가를 한 다음에 아침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 새벽 같이 출근을 해서 이제 그거 된 거야 새벽 같이 출근을 해서 그 회사 업무 한 다음에요 그 한 저녁 8시까지가 돼서야 개인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 업무 하다 보면 네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임원들이 그렇게 막 자정을 넘겨서까지 일을 한 다음에도 다음날 루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다섯 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루틴을 유지를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다는 거지 막 밤늦게까지 막 술 먹고 막 코가 삐뚤어져도 다음날을 기상을 한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분이 되게 사색을 좋아해요 이 사색을 좋아하는데 그 사색을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성과 직접 관련은 없는 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어 보세요 책에 대해서는 너무 막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은 내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하고 비교하면요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은 고발하는 책이고 이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은 임원들에게서 배울 점을 약간 정리한 책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책은 좀 두 책의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김종원 저자분하고는요 내가 2014년 4월 9일에 다른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그 내 채널에 있는 그 영상은 아닌데 내가 이제 내 채널의 재생 목록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깐요 여러분들도 그냥 링크 걸고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보면요 그 여기에 보면 이 내 채널에는 없는 영상들인데 그 내가 출연한 영상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 여기에 다 지금 모아놨어요 음 그래서 한나님 한나님 채널이 좀 많은데 한나님 채널에 출연한 영상들이 좀 많긴 한데 그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 출연한 거 처음에 2014년 4월 9일에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래서 음 여기에 막 그 저는 입문하기 처음인데요 뭐 아니면 뭐 낯선 바람에 따라 떠나다 어쨌든 어 근데 내가 책 프로그램 여기 책 프로그램 아니면 뭐 CEO 토크 이런 거 MC 막 되게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책 관련 프로그램 MC는 내가 한 번, 두 번, 세 번 낯선 바람에 따라 떠나다 이 책은 제가 나중에 GTA 서재 콘텐츠로 또 소개를 할 거예요 낯선 바람에 따라 떠나다 이 책은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책이고 네 번째 토기 책이 여기 그 네이버 마케팅 트렌드 음 음 이게 있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또 내가 리딩&피트니스 나 이거 책 갖고 있거든요 음 음 이거 그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보면요 여기 낯선 바람에 따라 떠나다 하고 여기 뭐 소셜웨어 티그리스 뭐 이런 토크 방송은 사실 그거예요. 내가 뭐냐 원래 아는 분이었어요. 원래 그날 초대하는 게스트분이 내가 아는 분이었고 뭐 그래요. 어쨌든 그렇게 내가 아는 분이었고 그래서 뭐 사실 내가 이제 내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사실 저렇게 뭐 다른 방송 막 좀 그 출연 몇 번 하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나도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책방송 처음 출연을 했던 게 바로 이 책이었어요. 삼성의 이름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방송을 내가 첫 출연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실 100분짜리 방송 이어가지고 100분짜리 방송 내 거 영상부터 좀 더 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찾아서 보시기를 바랄게요. 자 그러면요 오늘 이건희 전 회장과 관련된 컨텐츠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한번 이 책은 자기개발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배울 점이라기보다는요 삼성에서 일하는 임원들한테서 배울 점이에요. 그러니까 삼성 그 기업에 대한 색깔보다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업무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이런 거와 관련을 해서 좀 그냥 배울 점은 있다. 약간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어요. 참고로 이게 내가 저자 사인이 있는데 어 변치 않는 뭐 변치 않는 멋진 꿈 간직하세요. 뭐 뭐 그렇게 사인을 하셨네요. 네 그렇다구요. 그래서 음 이 책 한번 읽어놓은 보세요. 참고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삼성 관련된 컨텐츠를 좀 이렇게 좀 6부작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이유는요 아빠가 전에 삼성에서 일했어요. 음 근데 난 안 갔어요. 아빠는 이랬지만 나는 안 갔어요. 음 나는 안 갔고 사실 나는 그런 큰 기업 기업 조직 문화에 내가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난 내 성격이 내가 그거에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난 그래서 안 간 거야. 음 안 간 이유가 다. 음 뭐 그치 뭔가 그런 일을 멋지게 하기엔 좋은 기업일 수도 있어요. 삼성이라는 곳이 근데 내 성격에는 내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난 내가 안 간 거야. 사실 뭐 학교 학점 이런 거 그런 거 딱히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렇죠 약간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에는 저기는 안 맞는 곳이었다. 그래서 안 간 거예요. 그렇고 뭐 몰라 대기업 생각하는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 물론 나는 일단은 토익을 안 받기 때문에 음 뭐 어쨌든 그래요.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.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 안녕